6시 28분입니다. 여기는 부전역입니다. 우여차는 부전발 신촌으로 가는 무거와 1945여차입니다. 총 3량입니다. 지금은 203번째입니다. 203번째입니다. 5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여차는 6시 52분에 출발하는 신촌의 무거와입니다. 820이네. 820이었습니다. 지금 썸네일을 넣어가지고 바랄겁니다. 820입니다. 저희가 부산역의 지시간보다 선로점검원이나 서연전으로 경시보다 8분 늦게 5시 6분에 부탁합니다. 3시간에 상하지 못해 이동합니다. 4시 6분에 올라가고싶ика 4시 10분에 올라가고싶다가 5시 12분에 올라가고싶는 한글자막 by 한효정